시골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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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 올라타서 자리암더니 앞에 앉은 알아채가 너머째라서 시선처리 군란해서 정말 난감해 애를 알아도 모르겠다 흉은 바보야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기분 좋아라 시골정각 서울라서 기분 재린다 시골정각 시골정각 처음 타는 지하철이라 차평파는 기계라도 신기하네 아 어떤 놈이 사람 잡는 일을 해놨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정말 것 같아 우리나라 장관님들은 지하철 탈까 우리나라 장관님들은 교장 줄 알까 아 어떤 놈이 사람 잡는 일을 해놨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정말 깜깜해 이놈들 똑바로 하자 똑바로 해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속상해 시골정각 서울라서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죽겠지만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빵